안녕하세요. 장창욱 삼국유사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이차돈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야, 눌지왕 때 아도와 무코자로부터 불교가 들어온 다음 또 백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불교가 공인되기까지는요. 법황왕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기승전결, 부를 4부로 나뉘어서 대사를 읽으면서 시간을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법황왕과 이차돈, 니원제입니다만 이차돈의 순교로 하겠습니다. 순교라 하면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구현하려는 행위를 이룹니다. 이차돈은 어떻게 해서 불교의 공인을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을 했는지 들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는 사람 이차돈, 법황왕 신라제 23대 왕입니다. 진흥왕 24대 왕입니다. 그 다음에 문무백관, 문관과 무관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만 편의상 문무백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해도 백성은 영원합니다. 실질적인 주인공 벽입니다. 백성,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다가 이차돈의 순교비에 참배하며 노래, 님은 꽃처럼 지고를 부른다. 우리 님아, 당신의 목숨 지던 순간 축복의 꽃이 내렸지. 삶은 무엇이며 죽음은 어디에 있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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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의 목숨 땅에 떨어져도 충전은 정의롭고 희생은 거룩한가. 님의 목숨 지든 그 순간 목 잘린 자리 흰 피 치솟고 돼지는 몸을 떨며 울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님의 목숨 꽃처럼 떨어져도 새 세상 열리는 소리 들었지 온 세상에 환하던 그때 우리 님아 염촉 이차돈이 숨진 때가 스물두 살 인도의 달마대사가 금릉에 간 해다 서기 527년 신라는 제23대 법흥왕 때 연호는 근원이다 과인은 참다운 나를 알고 복을 닦도록 이 나라의 부처의 법을 펴고 싶소 문무백관의 생각은 어떠신가 아직 때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란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어 나라의 힘을 더 기를 때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충정으로 하려는 말씀입니다 백성은 정화수를 떠넣고 대왕께서 나란 일을 잘 이끄시게끔 빕니다 이런 때에 궁굴에 절을 짓는다는 소문이 도니 큰일입니다 다들 머리를 맞대시오 불교를 받아들이라고 양나라가 난리를 치고 있소 고구려와 가야가 더 문제입니다 이제 가야를 아울러야지 백성의 마음을 모은 뒤에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지 온 나라에 불교가 퍼지면 백성은 전장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짐작하지 마시오 대왕의 마음 저희도 잘 알지만 궁굴에 절을 지으면 그건 안 될 말씀 궁굴에 절 짓는다면 각 나라의 중이 오고 중이 궁굴에 오면 우리는 절절맵니다 뜰에는 목탁소리 궁굴은 절집이 되고 대왕께서는 주지스님이 되실 판국 대왕께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마시고 말없이 공둥이나 싸우시면 좋겠나이다 백성은 불교를 믿는데 문무백관이 웬 항명 뻔하지 백성과 어울리기가 싫은 게지 백성의 마음 한 대 모아 강한 신라 만들리라 백성의 마음 한 대 모아 가야를 접수하리라 머리를 밀고 걸망 메고 다니는 승려처럼 주문을 웅얼거리는 대왕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가야를 울러서 항복받을 텐데 백성의 믿음을 바꾸면 어쩝니까 그만둘 하시오 왕이 뭐 좀 하자면 그건 안된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자고 하면 누가 왕무웃을 하겠소 어른들이 오르타고 아내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눈들의 뜻이 이렇게 다른 게 누굴 믿을까요 룻을 하나로 모으시오 내 삶은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문무백관 노래 알 수 없는 조짐을 부른다 이것봐 저것봐 내가 옳고 또 네가 옳다면 서로 옳다고 싸워야지 옳고 그름이 알고 보면 같고 있고 없음이 따로 없으니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 중얼중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알 수 없는 주문이 불교야 이것봐 저것봐 무슨 조짐이 있는 게 틀림없어 방금도 중얼중얼 없는 소리 짜고 하는 씨름처럼 쓸그머니 삽봐당겨 누군가 대왕의 마음을 꿰는구나 꿰매 빠지면 우리 대왕을 어쩌나 우리 신라를 어쩌냐 우리의 앞날을 어쩌나 문무백관 법홍왕을 둘러싼다 불교를 반대하는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법홍왕과 문무백관 노래를 이어 부른다 이차돈 나서서 함께 부른다 그 마음 알지만 나 힘이 없으니 무슨 방법을 찾을 수가 없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여 아닌 건 아니라고 흔들어야 왕이 마음대로 못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마음 누가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대왕께서 굽어보시는 그 귀퉁이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어 온몸 들썩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구나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있어 옷을 보니 그대는 싸인이구나 이 신출내기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네가 산다 제 말씀 들을만하다면 감히 하리다 어차피 나올 말 한 말씀만 올리르다 이렇게 말해라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여 아닌 건 아니라고 이차돈 싸인 염려 말고 용기 있게 말하라 자네의 생각 배에 힘을 주고 내뱉으라 마음이 떨리니 몸이 떨리고 몸이 떨리니 마음도 떱니다 이를 어찌하오리까 이차돈 주저앉는다 법홍왕 자리에서 일어나 이차돈에게 간다 염려 말고 말해라 자네의 힘이 부친다면 자네 아버지의 힘으로 말하라 우리 아버지는 이 차돈 싸인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신혼조회에서 떨어질 뻔했으나 할아버지가 아진을 지는 덕에 하급관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낯을 가리긴 해도 품성은 신우대입니다 쪼개지거나 베어져도 족창으로 쓸모가 있는 고든마음입니다 내친김에 싸인의 윗대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소 이차돈은 조상 때부터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정신이 살아있고 꾹 다문 입은 한일자에다 인중이 뚜렷해서 나라의 몸과 마음을 바칠 상입니다 게다가 금슬 좋은 며느리 뒤꿈치같이 살같이 매끄러워 처자식이 평생 따를 운입니다 면상과 족상이 좋다면 말빨도 좋겠구나 말을 해보래도 옛날 옛사람들은 미천한 사람에게도 물었다지만 저는 많이 알지 못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라 저는 감히 대왕의 속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싸인 입만 살았구나 손을 거두어라 자네가 뭘 안다고 대왕께 손바닥을 보이느냐 그만두라 쉬어 벼슬의 끄트머리에서 제 생각을 전하려는 싸인의 말을 듣고 싶소 앞으로 오시오 여기서 싸인은 이차돈의 직급입니다 여정으로 치면 말단 공무원 내 속합니다 법헝왕 자리로 돌아간다 싸인 나부랭이가 대왕께 직설을 하겠다고? 대왕 궁중의 법도가 무너질 것입니다 못들라느냐 군사 이차돈을 일으켜 법헝왕 앞에 무릎을 꿇린다 과인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자네의 말 책임지겠느냐 제가 한마린이 삼키지 않겠습니다 네 말을 책임지겠느냐고 물었다 이차돈 저 입을 막아야 합니다 싸인은 입을 열었고 과인은 귀를 열었어 여기가 나올 차례예요 자 무릎 신하는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계속해라 백성이라면 나라 위해 죽어야 도리입니다 대왕께서 뜻을 표실 한 가지 방법을 아뢰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긴 무슨 분에 넘치는 수작인가 혀를 잘못 놀렸다가 죽어간 사람이 한둘이더냐 왜들 이러는가 모두 자리를 물러나시오 이차돈은 말을 잘하니 앞뒤를 재보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가라면 나가시오 과인이 듣고 일러줄 테니까 문무백광과 군사 나간다 호위병만 납니다 의자돈과 법홍만 독대를 합니다 제 2장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 2장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